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 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대바 입니다 이 대바의 경우 여기 보이시는 이 인하감 부위를 제거해 줄 예정이구요 뒷면에 있는 약간의 녹도 같이 제거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회전기에서만 마무리된 칼인데요 경면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칼을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서 회전기를 많이 타게 되면 이쪽 우리 칼 연마 라인 이 칼 연마 라인 쪽에 경계가 각져서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기에서 부드러운 뭔가로 연마제를 발라서 이 부분을 닦아내기 때문에 이쪽 경계면과 이쪽 경계면 사이 이 경계면 사이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깎여 나갔기 때문이구요 이런 경우는 다시 잡더라도 이 경계면을 반듯하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을 보시는 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빛에 비춰 보시거나 이 경계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칼이 연마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실 때도 이렇게 반짝이는 면을 반듯하게 각져 있지 않고 둥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모두 다 회전기에 연마제로 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회전기에 태웠다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제 연마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연마에서는 그 부분이 수돌해서 깔끔하게 올라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엄마도 당연히 어렵겠죠 이 칼은 경계면을 한번 다시 다듬어 줄 예정이구요 칼등 두께가 앞으로 가면서 굉장히 얇아지는 칼입니다 그래서 대암난로 끝까지 대암난로 만들어내기 보다는 좀 더 예리하게 쓸 수 있는 목적으로 기본 연마로 마무리하고 이중각으로 날끝을 정리해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칼집 제작이 있습니다 칼집 제작은 간단하게 편집 과정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알콜 송과 이번에는 녹 제거 크림을 사용해서 가벼운 녹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면 녹 같은 경우는 뭐 깊지도 않고 가볍게만 정리하기 위한 녹이라서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를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가볍게 표면의 녹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작업에 사용될 숫돌은 초세라 400, 초세라 800, 화하지 400, 흑막 2000, 흑막 5000, 그 다음 천연석 두 종류를 사용할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연마면을 먼저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연마면을 숫돌에 올려보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부위 지금 이렇게 들어간 부위까지는 연마된 상태고 이곳 부위는 연마가 되지 않고 솟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아 있던 부분들은 연마가 진행되고 연마가 부족한 부분은 위로 솟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연마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연마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숫돌 입돌을 넘어가기 전에 숫돌 평활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곳에서 연마 면을 최종 다듬은 다음 다음 숫돌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초세라 400번에서 연마가 끝났고요 지금 이 앞쪽 이나간 부위 이곳은 날 끝까지 현재 칼밥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 끝이 매우 얇아진 상태로 대바의 본래 날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중각을 만들어 주면서 이 이나간 부위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초세라 800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화지 400번에서 연마 스크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연마 면이 바르게 연마가 됐는지 본 다음에 다음 입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세라 800번 숫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800 입도에서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최종 마무리 전에 숫돌 평탄화를 해 주시고 이 면을 한번 더 잡아 주신 후 1000입도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숫돌 평탄화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 연마 면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고 1000입도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00입도 이상에서는 지금 연마했던 이런 연마수를 담아두고 연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0입도 이상 숫돌을 사용하시고 그 위에서 연마 하시게 되면 이전 입도의 숫돌 입자 때문에 불필요하게 칼에 연마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입도 4000입도 5000입도 1000입도 이상의 숫돌을 사용하실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연마수를 다시 한번 교체해 주시고 이 주변을 정리해 주신 다음 다음 입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된 2000입도도 마찬가지로 숫돌 평활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연마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000입도에서 연마가 끝났다면 5000입도로 넘어가서 뒷날을 정리해 줄게요 뒷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천연석으로 넘어가서 연마 면을 다시 정리해 주고 마지막 날은 이 천연석에서 날 마감을 하고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A4용지라도 한번 잘라볼까요? 이 대바는 약간은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날로 가죽 스트로핑으로 날을 마감하진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 최종 작업을 끝낼게요 연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다음 칼집 제작입니다 칼집 제작은 간단하게 편집으로 작업 영상을 넣고 최종 마무리된 칼집을 보여드리고 이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님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